자 오늘은 지금 보리가 먹고 있는 물고기 간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트병과 게사료를 준비해주세요 저희로 페트병의 3분의 1 지점을 잘라서 윗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세요 물고기 잡는 통발만들기 완성! 이제 페트병에 게사료를 넣고 물속에 넣어주세요 잠시 뒤에 꺼내면 우와 대박! 잡은 고기를 손질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면 끝! 이리 와!